0865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은, 는 동사는 대기오연방지, 친환경소재 및 두차전지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설립되었으며, 2016년 두차전지소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에코프로BM을 신설하였음 또한 2021년 대기오연방지 및 친환경소재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에코프로HN을 신설한 뒤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종속회사의 사업부문은 전지재료사업부문, 환경사업부문,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됨 기업개요대시 1998년 10월 코리아제오륨으로 설립되어 2001년 2월 현사명으로 변경 2016년 5월 2차전지소재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에코프로BM 설립 종속기업으로 보유 대시 글로벌 과점체제인 nca 양극재 시장에서 스미토모메달 마이닝에 이어 세계 2위의 캐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음 대시 2021년 5월 대기오염방지 및 친환경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에코프로HN을 설립하였으며 동산은 지주사로 전환하였음 재무 대시 에브용 양극재의 수주 확대에 따른 에코프로BM,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실적 호조와 에코프로HN의 환경솔루션 수주 증가 등으로 외형 전년 대비 크게 성장 대시 급격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축소로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상승, 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에도 중단 영업이익 제거되며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전기차 시장의 양호한 성장 및 캠칠 공장의 양산 개시에 따른 전지재료 부문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세 지속,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의 수산화리튬 매출 본격화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7월 4일 기준, 장마감, 에코프로의 시가 총액은 23조 5,92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에코프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위입니다. 에코프로의 상장 주식수는 2,662만 7,668주입니다. 에코프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코프로의 퍼은 59.9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72.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1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79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7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63배, 64,98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0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000점에 2.50이며 목표주간은 42만 5천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36번지억원, 860억원, 6,13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51번지억원, 2,786억원, 2,206억원입니다. 에코프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11번지 98%이고 유보율은 9,691.68%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93.31이며 전일 대비해서 9.26-0.3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00이며 전일 대비해서 0.7을 더하기 0.08입니다.